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김도움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목은 데브시스터즈고요. 주목고드는 194480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7월 14일 오후 2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데브시스터즈 오늘 굉장히 강력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네요. 이제 21성까지 완전히 넘겨섰습니다. 오늘 9만원 라인 제대로 넘겨주게 되면서 시가를 아예 갭으로 띄워서 9만원에서 시작을 했네요. 그래서 21선 그냥 넘겨버리는 이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꽤나 붙어주고 있고 의미있는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좀 내려오던 추세를 어느정도 바꾸려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동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관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장구가 매수 우위에 있고 프로그램 매수세도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서 오늘도 외국인은 또 매수로 나왔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외국인들 계속 매집을 하면서 좀 시세를 크게 크게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보인다. 그래서 지난번에 바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들이 이제 여기서 조금 빠질 때 이렇게 사다가 이제 그 오븐브레이크 관련해가지고 수어 카드 문제 나오게 되면서 이제 그 개인들이 파는 물량들을 다 외국인들이 받아 먹었어요. 그때부터 받아 먹어서 이 바닷건에서 받아 먹은 물량들 오늘까지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좀 많이 매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뉴스가 아예 이런 게 뜨더라고요. 쿠키론 오븐브레이크 개선 약속한 거 이것 때문에 이용자가 갓게임이라 했다고 그러면서 이번에 그 수어 카드 문제 잘 해결했다고 하면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용자 불만 내용 검토 후 게임에 적극 반영 그래서 쿠키론 오븐브레이크 업데이트 개선 내용을 공개해가지고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고 합니다. 업데이트 컨텐츠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해결에 나선 결과였다. 그래서 이제 그 수어 카드 특히나 논란인데 수어 카드 관련해가지고 경쟁 컨텐츠에서는 이거를 못 쓰게 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미 산 유저들 대상으로는 환불 시스템도 하게 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수어 카드로 또 매출 나올 수 있는 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미 컨텐츠는 이제 남아있긴 하니까 이제 수어 카드는 이제 그런 싱글 플레이 할 때 경쟁 요소가 아닌 다른 플레이를 할 때 쓸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에서 매출 그대로 또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이제 유저들의 불만까지도 이제 제거를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브 시스터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처를 잘 했고 뭐 데브도 좋고 이제 유저들도 좋은 굉장히 좀 대처를 잘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예 수어 카드 삭제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렇게까지도 안 가고 좀 약간 둘 다 이득을 보는 선에서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공식 카페 댓글에도 뭐 이렇게 좀 좋은 내용들이 나왔다. 그러면서 제가 리스크 해소 하면서 다시 좀 상승 흐름 나아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상승세 나아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9만 7천원까지 한번 건드려 봤네요. 9만 7천원까지 간 부분이고 이제 9만 8천원 여기 10만원 부분까지 한번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만원 부분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21선을 넘겨섰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의미가 있는 상승이었다. 거래량도 꽤 붙어진 상황이죠. 오랜만에 그동안 거래량들이 좀 많이 줄었다가 좀 붙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아주고 있다.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9만원 깼던 거 바로 올라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올라왔어요. 바로 올라온 부분이 되겠고 이번 주 이틀 남았죠.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남았는데 그때까지 잘 디젤을 해준다면은 괜찮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은 9만원 딱 걸치면서 빠지거나 약간 뭐 거의 비슷하게 마무리가 된다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넘기질 못한다면은 거의 붙이는 정도 뭐 이렇게만 돼도 괜찮을 수는 있겠다.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도 마찬가지로 9만원대 회복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올라오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아예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 캔들까지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예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은 먹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2분기 실적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좀 악재로 반영되었던 그런 리스크가 해소가 되게 되면서 그런 좀 오븐브레이크 관련한 이슈가 좀 해소가 되게 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된다면 10만원 10만원을 일단은 저항으로 한번 보고 10만원 보고 넘게 된다면은 10만 5천원까지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구간까지 한 11만 5천원까지 한번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여기 61선이 아직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 내려오는 거 막고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61선 내려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61선 내려오는 거 완전히 회복을 하려면은 이거는 좀 엄청나게 강력한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아예 이거를 꺾어부를 정도로 이거를 61선을 꺾어부를 정도로 좀 강력한 상승세가 나와주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좀 단기간에 꺾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랐다가 좀 조정받았다가도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가주는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단 추세적으로는 좋아요. 추세적으로는 단계적인 추세가 계속해서 내려오던 이런 추세가 어느 정도 꺾인 그런 시그널이 포착이 되었다. 그래서 데브시스터즈 이제 좀 바닷건에서 올라와주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9만원 부근 21선 부근만 지지를 잘 해준다면은 다시 또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데브시스터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 이렇게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검색을 하셔서 여기 상단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장 전에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해주시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종목과 현재가 매수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 신호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당일날 단타로 이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AP테마주 검색기가 출시를 했어요. AP테마주 검색기, 모바일 버전, PC 버전 이렇게 나와 있고요. 테마주들을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다 무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